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 충격이 국내 시장 금리 상승 압력을 유발해 국내 금융 비용을 광범위하게 높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. 자본시장연구원은 미 연준 통화정책 평가 및 국내 금리에 대한 영향 보고서에서 최근 국내 국고채 금리가 미국 금리에 동조화되는 경향이 뚜렷하게 강화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. 미국 정책 금리가 100BP 인상되면 국내 가계 대출 금리는 35BP 안팎, 기업 대출 금리는 약 20BP 4배로 상승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또 연준의 긴축이 지속될 경우 한국과 미국의 정책 금리뿐만 아니라 단기 금리를 중심으로 국채 금리도 역전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.